즐거움 가득 stv 채널 안녕하세요 stv 채널 태기입니다 오늘은 서울 암서동 유적지로 산책 나왔어요 여기 와보니 유적지만 있는 줄 알았더니 숲불도 울창하네요 길도 깨끗하고 잘 꾸며 놓았네요 이쁜 철축도 길가에 많이 식재되어 있어 더욱 좋아요 쭉쭉쭉 쭉쭉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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간의 집이 있어 들어갔더니 어떤 의미로 만든 것인지도 이해가 잘 안가는 체험이었네요 아마 현재 시간부터 선사시대까지 가는 시간의 문이라는 것 같아요 선사체험 마을에는 움찔 마을, 어로체험장, 수랍체험장 등이 있어요 각 체험장에는 거기에 맞는 조형물도 있고요 돼지가 통돼지구이가 되고 있는데도 웃고 있네요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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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룡들도 있네요 아이들이 참 좋아할 것 같아요 민들레 홀씨들이 지천으로 있어요 그리스도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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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잔씩 안 믿는 prototype 그리스도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설이 드라ач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민들레 호시가 바람에 날려 눈같이 쌓여 있네요. 진짜 눈같죠? 파릇파릇한 능수보들 밑으로 호시들이 하얗게 쌓였네요. 민들레 호시들이 하얗게 쌓여 있네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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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들레 호시들이 하얗게 쌓여 있네요.